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워싱턴. 안녕하세요. 랜니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네. 아직 좀 안가서 먹었어요. 와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네. 아니에요. 어? 린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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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드셨어요? 짜장면이요. 짜장면이요? 어? 저희도요. 저희도요. 와. 저희 짜장면 집에 싸인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 맞아요. 따끈따끈한 싸인입니다. 오. 미쳤어요. 미쳤어요. 저희 짜장면 집 사장님이 많이 해주셨어요. 오! 찹쥐밥. 잡쥐밥. 하하하. 잡쥐밥 먹었어요. 또 있어요. 하하하. 잡쥐밥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와. 미온은 뭐 먹었어요? 짜장면 먹고 싶다, 혹시? 네, 짜장면 먹었어요. 저. 미온당에 가져온 거 아니야? 하하하. 하하하. 여러분 저희 데뷔활동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되게 많이 예쁘셨겠는데 그래도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지? 머리는 변수랑 다르게 했습니다 다 저는 저번에 미어랑 하나가 양갈래 하고 있는 거 너무 귀여워서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해봤는데 잘 어울리지 귀여워 잘 어울려요 귀여워 감사합니다 양갈래 매가미 감사합니다 매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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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뭐요? 근데 어제, 엊그제 좀 춥지 않았어요? 갑자기 근데 오늘은 따뜻했어요 오늘은 좀 따뜻해졌는데 어제, 엊그제 너무 추워서 갑자기 놀랐어요 갑자기 달라지니까 놀랐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한국은 수유 같은 거 있어요? 잔바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일본은 요울타리 잔바 시즌인데 잔바? 잔바? 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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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오리? 백총 제가 만날 때마다 더 재미있으니까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재미있지 않아요? 노래할 때도 한참 다른 거 하니까 뭔가 멤버들이라도 할 수 있어 오늘 이거 하야해!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빤직하게 오늘이 나왔어요 맞아요 오늘이 나왔다는 골랐어 만드코 하고 싶다고 했는데 미오가 옆에서 뭐야 이거 저도 엄청 맘에 들었는데 그래서 애리한테 같이 하자고 했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마우스? 약간 미 마우스같은 마우스같은 마우스같은데 마우스같은데 멤버들 만약에 하루 주일이 있으면 뭐하고 싶어? 주일? 주가를 받으면 디즈니 가기 아니야 한국에서 어떻게 가 로트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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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데뷔하기 전에 에버랜드 못 봤어요 네 저희 데뷔하기 전에 에버랜드 갔어요 그래서 로트월드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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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다 한나 보고싶다 흑가 만약에 생기면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한국에서 뭐가 한국에서 이었콘 너무 좋아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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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번 가봤어요 네 순대타운 머물이 있는데 다 진짜? 그러고 있어요? 가봤어요 진짜요? 언니 어디까지 갔어 난 순대친구인지 몰랐어 그니까 순대친거 뭐야 그니까 하나랑 가야되면 오 가고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지? 신빌리아 신빌리아 소금이 없고 가고싶다 가고싶다 왜 이렇게 멀지 않네 그거 콘텐츠 찍으러 가야겠다 네 가야겠다 거기서 순대집에서 사이하기 오오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지금 목표예요 순대집에서 사이하는 목표예요 지금 순대탈식 저 갓는가 보고싶어요 안 가봤어요 바다 가고싶어요 너무 안 가봤어요 네 갓는가고 커피팡 와 커피팡 맛있겠다 커피팡 맛있겠다 빵 저 코그맛빵 같은 것도 먹어보고싶어요 한 번도 안 먹어보고싶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깜짝빵 아 깜짝빵 아 깜짝빵 깜짝빵 먹고싶어요 아까 너무 배부르게 먹었는데 배고파요 배고파요 깜짝빵도 먹고싶어요 미안해요 조금빵 좋아해요 조금빵 좋아해요 유니코드가 빵순이에요 고마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시 빵 문한리필 가보고싶어요 보고싶어요 오는게 좋아해가지고 네 일상에 유명한 데가 있다고 봤어요 저희는 그렇게 살짝 갔어요 네 사연이가 꼭 가야돼요 그 빵 문한리필 밥 먹고싶어요 네 일상 이산? 이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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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맘보스판도 먹고싶어요 저 마늘빵 네 저 20차식으로 보인거에요 저렇게 많이 먹어요 먹을 때만 타세요 해야겠다 네 오빠가 대전이니까 맞아요 저 소신감 많이 갔어요 소고롯빵 맞아요 소고롯빵 엘린은 진짜 못했을거에요 저 진짜 먹쥬 진짜 먹쥬 거기 무슨 메아리? 그것도 맛있었고 무슨임도 맛있었고 무슨임도 맛있었고 우츠빵도 먹봤어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 멋쥬었어 누군지 알았어요? 그냥 땅만 사고 들어오려고 서울에 땅만 사보려고 못 샀어요 진짜 다 멤버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그냥 쇼핑으로 가고 싶어요 맞아요 약간 예쁜 옷을 사고 싶어요 진짜 맛있어 저는 거기 보기 아니에요 아직까지 하다가 수아라 옛날 연습생 때 많이 갔었어요 거기 치아에서 많이 옷을 샀다가 이쪽에서 돈까스 옛날 돈까스랑 쫄면 먹고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 언니들 네 같이 가요 거기 뭔가 네일을 네일? 젤 네일? 맞아요 네일 젤 네일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가자 진짜 포즈를 아주 좋아 기회가 갖고싶어요 기회가 갖고싶어요 보고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보고싶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네 어떡하지 알지않고라도 기회도 부족해요 하고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 보고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제 맨날 맨날 이렇게 동영 댄스 하고싶어요 네 네 보고싶어요 맨날 하고싶어요 진짜 만나면 힘이 생겨요 네 네 이제 부족도 얘기 더 하고싶은데 네 네 시간을 해봐가지고 아 미안해요 얘기 못해 감사합니다 저 저번에 중국 음식집에서 개구리 먹었어요 개구리? 개구리 진짜? 2년 전인가? 2년 전? 갑자기? 네 너무 맛있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유로웠어 언니 너무 자유로웠어요 너무 자유로웠어요 네 먹고싶어요 먹고싶어요 먹고싶어? 응 완전 맛있었어요 그냥 고기 고기? 완전 고기였어 가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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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않아요? 응 그렇지 맛있어요 찡그맛치 순대도 먹었어요 거기서 엄청 많이 사라 어디든 집사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겠다 대박하고 싶어요 저희 데뷔 한 달인데 맞아요 맞아요 케이크 먹고 싶어요 케이크 먹고 싶어요 실장님 한 달이라서 케이크 먹고 싶어요 한 달 동안 응원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바로 이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해요 네 공감 잘 챙겨주세요 오늘 밥도 많이 먹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조심하세요 저희 좋아하세요 유니콘한테 네 곧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오늘에 만나요? 네 맞습니다 서울래요 너무 좋은 아티스가 되겠습니다 네 성공하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은 물놀을 하자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놀을 추겠습니다 물놀을 추겠습니다 예 물놀 양주의 분놀 곧 지긋은 알람다 수준 니가 사실 곧 곧 나의 노래를 계속 좌절하려면 다시 잡아보려 해도 no way 날 기억 속에 널 이제 없대 너 지금 컵을 하고 끝에 스친 익숙한 향기 끼미애 자가 내 덕땐 너의 어깨 I can't handle this no more than she like it oh 또다시 천천히 떠올라 조금 더 선명히 기억에 또 닦고 다가가 사라져버린 너에게로 흐려지는 너와 나의 기억 속에 우리 다시 뒤틀던 여축들로 뒤에 Can't stop it 흐려지는 너와 나의 세상 속에 가만히 가만히 떠올려 우릴 가볼래요 저리 붙은 그 일도 같이 듣던 노래도 점점 더 흐려져가요 저 멀리서 어져가요 나는 더 겁이 눈은 찾아와도 너면 자꾸 없어지니 자리에 먼지 더 먼지 I can't help this one more 다시 너에게도 다시 천천히 떠올라 조금 더 선명히 기억에 또 닦고 다가가 사라져버린 너에게로 흐려지는 너와 나의 기억 속에 우리 다시 뒤틀던 여축들로 뒤에 Can't stop it 나처럼 잃은 너와 나의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깜짝 놀라 내 영혼이 잠깐만 돌려 우릴 가둘래요 사라지면 안돼 너와 선명히 떠난데 오오오오오 o 한 뒤로 간 건지 더 넘나 보이지 않아 다시 천천히 떠올라 조금 더 선명히 기억해 너머려줘 내게 우려해 너머와 널 기억 속에 우리 다시 뒤따려줘 너머려줘 내게 Can't stop making my day 아직은 없어 나의 생각 속에 모두 모두 태양을 가만히 돌려 우릴 떠내래요 정말 Oooh 너머려줘 저녁 드렸어요 아니 language 저녁 드렸어요 그리펜 받으셨는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러면 활동하지 네 chw 사랑했어요 언젠가 연차 올라갈 것 같아요 콜라 얻겠습니다 공룡 대박 대박 예뻐 예뻐 우와 축하드려요 우리 10번 10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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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14번 14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16,200 Hoffman 15,200 19,20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드리머 우리가 우울하네 화면 안 돼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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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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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졌다 네 90번 아 못봐 아 못봐 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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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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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살 앨범에 있잖아 있잖아요 그거 저예요 있잖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있잖아 있잖아 갑자기 노래가 있습니까? 어깨가 귀여워요 키리 파트 있잖아 귀여워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저희가 데뷔해서 한 달 지났는데요 한 달 동안 엄청 응원해 주시고 운반도 많이 와주시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활동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anesine 다 tide 하고 돈 이친영 오 Cause 뒤적기 멍ո 같이 널 나 호 its 버는 차 승 수웠던 자아 널 생각했지 내가 왜 이끌어 내 눈이 귀여워 웃어 해도 되는 건가? 펄! 왜 이따가 있는 거야? 아! 귀엽다! 툭키즈야 툭키즈 차라리 얘기해 툭키즈 툭키즈까? 툭키즈? 미안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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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해요 여기 오라 커플 아! 예뻐! 아! 맞다! 이거 진짜 예쁘지? 진짜 예쁘지? 아! 미워! 미워! 커플 아! 예뻐! 아! 귀여워 저 미워한 커플 오! 뭐지? 교복이랑 잘 어울린다 오! 아파! 아! 아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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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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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오! 잘 어울린다 아! 귀여워 우와! 귀엽다 귀여워 속을 날아오는 듯이 난 꿈에 눈물 아니다 너야 해요? 그 나름 한 오늘 본인 오늘만 기억해줄게 나와야 해 귀여워 귀여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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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요? 앞으로? 앞으로? 여기? 앞에? 오른쪽 벗고 먹어볼까? 오른쪽 아무말도 못해서 너리로 걸어줘 항상 덥죠? 네! 괜찮아요! 미안해! 미안해! 아니에요! 반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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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딱 데뷔해서 한 달 된 사이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프도 열심히 할테니깐요! 잊지마시고 오래오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래 사랑해주세요! 저희도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거 마주주시고 감사드리지마세요! 이리코 송팬스 많이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티컵 재밌는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일본 계좌 일본 계좌 일본 계좌 일본 계좌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개 다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 뭐였지? 유니코드 넷토르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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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인스타 네! 생기지 얼마 안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코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주 갈 보내세요! 아 맞지?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안녕!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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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 하나! 15초! matoy4 자막 감사합니다.